호쏠 식당 졸았구나 야 눈이 확 꼬마 점심 깰게 이기선둔 호쏠 부처탕 가게 맞슴 천진한 방향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약 500m 앞 광주 IC에서 광주 경악 선진한 방향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아하 1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경기광주 톨게이트입니다 경기광주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는 1,4차로입니다 이어서 111m 저회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